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정흥호 총장입니다. CTS 시청자 여러분, 또 제2강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1강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서 선교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는가를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제2강에서는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요약, 축약하는 단어를 여섯 단어로 봤습니다. 창조, 타락, 약속, 약속의 성취, 적용, 완성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여섯 단어를 우리가 엮어서 구약과 신약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스토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았고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신약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구심적 선교라는 타이틀을 붙였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모든 스토리들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때가 참해 구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던 구약의 구원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보고 그 때가 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신약의 구원사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냐면 선교는 무엇일까요? 결국 복음 전하자는 일 아닙니까? 죄인된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이 죄인들을 무엇으로 구원할 수 있겠는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셨고 신약에서는 결국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이 죄인된 인류가 하나님한테 회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선교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1강과 2강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근거를 성경에서 찾으십시다. 그럼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가 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까지를 우리가 복음의 요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 번 읽겠습니다. 누가 복음 24장 45절을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실 때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우리가 구약의 스토리와 연관져서 4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실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죠. 모세의 오경을 이야기하고 시편을 이야기하고 선지서를 이야기하는 건 구약 전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스토리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게 복음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을 우리는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 선교사에게라는 것입니다. 방법론은 다양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 방법론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목적이 무엇이고 그 당위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그 다음에 방법론을 잘 활용을 해서 이 목적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목적이 불분명한다거나 목적의 방향성이 흐트러지면 아무리 방법론을 잘 써도 결과에 있어서는 우리가 바른 것이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예수님이 예수님의 입으로 증거해 주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받은 우리가 지금 현재 적용의 기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흩어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이방 지경을 다니면서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잖아요. 지경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만의 구원자이심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이라를 누누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행적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신약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말씀을 주시고 복음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 받은 자들이 어떻게 적용해 가야 되는가 그것은 지금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고 있다 해도 다른 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심적 선교라는 타이틀을 쓴 거예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원심으로 된 이 힘이 다른 세상을 향해 외부를 향하여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곳에 머물러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고 삶의 방식과 삶의 형태를 통해서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지 우리가 읽었던 지금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48절이 그렇잖아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사실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나요? 이스라엘은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경험케 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셨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하는 것을 경험케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경험한 바를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다른 종족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경험한 것입니다. 이 경험한 사실을 이 적용의 기간에 우리는 선포하고 증거해야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지 않겠어요? 그가 다른 세계관 속에 살았습니다. 다른 관점 속에 살았습니다. 자만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최고인 것 마냥 의시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타메색 도상에서 예수의 영을 만나고 거꾸로진 이후로는 그의 삶의 패턴이 다 바뀌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그 세계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부분을 가장 피부에 와닿게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열정적으로 증거한 분은 당연히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약의 거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쓴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이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 사실, 그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사도행전 20장에 넘어가면 사도 바울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주는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고 자기의 사회에게 뒤를 되돌아보며 결론처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다시 말을 돌려서 얘기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 나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거기에 딱 두 단어를 집자면 회개와 믿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데 이 두 사실이 빠져버리면 다 그냥 허공을 외치는 견과리와 같은 것입니다. 죄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살려낼 것인가.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으며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으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가 어떻게 회개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거를 자기의 삶 가운데 피부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 나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사도인전 20장 21절의 말씀이고요. 24절로 넘어가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내 생명을 버려서라도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에 보면 그가 무슨 헌금을 많이 했나요? 아니면 그가 무슨 착한 일을 남보다 더 많이 했나요? 아니면 그가 남보다 더 월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나요? 성경에 전혀 그런 언급 없습니다. 오히려 더 형편없고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처하게 하시고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냥 죽어도 시원치 않을 인간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마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신약의 상황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라는 그 젊은 청년을 하나님의 선택해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복음을 증언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내 생명을 나는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겠나다.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선교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하셨는지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에 대한 비전과 소명과 사명을 깨닫게 된다면 나는 내 생명을 그 일을 위해서는 조금도 아끼지 않겠노라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고 열정이 생기는 거고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된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빌리포서 우리가 2장 5절 이하를 쭉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는데 그 자리를 비우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은 정도가 아니라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물로 자신을 들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 대위임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 용어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우리 한국말로는 지상 대위임령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우리가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끔씩 그런 구절을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무엇을 맡기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18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시고 이 적용의 기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완성은 당연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죠. 우리가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 전까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들을 이 위임들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1강에서 이미 그 단어를 썼습니다. 선택에는 책임과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섬김의 자세가 없이는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심적 선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나가는 것이. 그래서 28장 우리가 처음 시작도 그런 거죠.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가서 그게 흩어짐 디아스포라는 말이고 원심적 선교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서 살펴볼 단어라면 아니면 성경 9절이라면 18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러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좀 더 적나라하게 단어를 표현하면 돈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돈 있으면 다 되는 거로 보이죠. 아니면 내게 주어진 이 재능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다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완전히 우리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건 방법론이니까요. 그러나 누누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방법론 이전에 우리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근원적인 부분을 두어야 될는지 그것은 바로 마태본 28장 18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지상대 위임령을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왜 이 18절을 먼저 얘기하셨는지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부 모든 지혜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그분에게 먼저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순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거를 제쳐놓고 방법론적인 거 수단적인 부분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방향이 다 어그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다른 데 너 눈 돌리지 말고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라. 그러면 그 예수님이 모든 부와 능력과 지혜와 힘을 가지신 분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18절을 떼버리면 19절의 그럼으로인데 그건 결론입니다. 우리가 문장의 구성으로 볼 때 19절의 그럼으로 하면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18절을 떼놓고 19절부터 보면 그럼으로 너희는 가서 막 일하는 거잖아요. 막 뭔가 내가 으쌰으쌰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는데 앞에 18절을 떼버리면 그 근거와 근원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의 주어는 내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저것도 하고 해서 내 왕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오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상대 위임령을 얘기를 할 때 18절을 결코 빼놓을 수 없다는 거.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일들이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 맞춰져야 된다는 그게 신약만 얘기한 건가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얘기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 내가 하늘과 땅의 주인이다. 그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늘 말씀해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너는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너의 구원자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라.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내가 바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부지수 기자는 3장과 12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을 다른 문장으로 바꿔보면 너의 안목을 너의 눈을 너의 시각을 예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여건이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도 이런저런 상황들이 우리를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1강에서 구약을 봤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이방족석을 다니면서 흔들어 놓을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혼합 종교가 됐잖아요. 혼합 신앙이 됐잖아요. 저 산당에 올라가서 이방신들이 섬기는 신앙도 좀 섬겼으면 좋을 것 같고 저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도 같이 만들어서 해놓으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그 신앙의 초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먹는 일, 입는 일 이런 것들이 다 환경과 조건들이 그들의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그 신앙을 흔들어 놔버렸거든요. 그래서 혼합 종교, 혼합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거예요. 너희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은 너의 삶의 주인이라. 하나님만이 너의 구원자 신이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를 말씀을 누누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준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를,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주변의 환경들이 너무도 많아요. 예전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 요건과 이런 상황의 전개들이.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히브리스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크리스토를 바라보라.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생성될 수 있는 거고 우리의 시각을 거기에 맞춰라. 우리의 관점을 맞춰라. 우리의 세계관을 맞추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바울 얘기를 다시금 해볼 수 있잖아요. 그가 예수 크리스토를 만나는 그 다메색 도상의 전 과정과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 우리가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그 전에 그가 추구해갖고 그가 살아왔던 세계관과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여정과 세계관과 관점을 보면 이건 정말 180도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삶의 가치를 그곳에 찾았다면 사도경전 20장 24절의 이행연처럼 내가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 나의 이 생명이건 아무것도 아깝게 여기지 않나요. 그럴 이유가 있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70평생, 80평생, 기름은 90평생 이게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크리스토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면 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특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너의 초점과 관점과 너의 삶과 인생관과 세계관을 예수 크리스토에게 맞춰라.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눈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느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지역에 국한된 자들이 아닙니다. 원심점 선교고 흩어짐이라는 것은 우리는 온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죄인된 인류를 향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뭘 살 수 있는 길을 주겠어요. 얘기했듯이 우리가 삶에 필요한 어떤 조건을 준다고 그게 궁극적인 해결점은 아니잖아요. 이 죄인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않는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해줘야 될 것인가. 그것은 역시 복음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잖아요. 다른 길이 없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강조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는 이라. 단호하게 천명하셨습니다. 다른 길이 없느니라. 구원을 얻을 다른 길이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다른 길을 얘기하고 다른 방도를 얘기하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이단들이 그런 것이고요. 잘못된 신학을 얘기하는 자들이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지상 최대의 명령을 내려주신 것.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해주십니다.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향하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1강과 2강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3강, 4강을 통해서 실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을 이루어가야 될지 우리가 또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연결시켜 나가는지를 계속해서 보도록 할 것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 ARS 060-808-1004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